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.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해 각각 벌금형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. 일부 원하청 관계자들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 안전했고 사망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